바이바이 오늘 저희 그때 예전에 축제 때 잠깐 봤던 친구 있잖아요 특별 게스트 그렇죠. 잠깐 밖에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교를 가야 돼서 근데 지금 방학 시즌이고 여기는 학기가 여름학기부터 새학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기간이 좀 남아서 두 달에서 짧으면 한 달 정도만 저희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오늘 저희가 시티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 만남의 장소가 됐네요 UCC 왜냐면 저희 저희가 누군가는 만나고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카페 촬영이 노래가 많이 나와서 노래가 안 나오는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만남의 장소가 여기가 야외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지금 오전이라서 봤는데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렇게 덥진 않은데 이제 더워질 예정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음료 좀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라 그랬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저희 한국 가실 때 저희 집에 장가 왔었어요 아 맞아요 집이 이모님이 혼자 있기 너무 좀 무서워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혹시 부를 사람 있으면 불러도 좋다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어 딸 와도 되냐고 아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와서 한 5일 정도 이따 갔거든요 음 아 저희가 여기로 오라 그랬더니 지금 딴 데로 가가지고 여기 근데 매장이 다 없어졌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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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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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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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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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미있네요 네 저도 블로그 좋아해요 이노메 네 근데 제가 찍을때 찍을때 뭐지 블로그 tour 근데 1 video 그게 우리 프로젝트 아 블로그 숨을 네 사실 블로그 찍을때 그때 저희가 만났을때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저 밟고 좋고 너 엄마가 1 그 1 네 블로그 네 근데 2 카메라 아 아 네 그래서 조금 제가 asks 꼭 찍을 영상 찍을 영상 찍을 영상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그 영상에서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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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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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안 조안 이름이 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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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안 G-O-A-N 이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까 오늘 4년? 네, 4년이 영어로 4년이예요 4년이예요 그럼 지금 준비하셨나요? 지금 준비하셨나요? 고등학교 선생님? 네, 어제 수업을 배웠어요 아, 맞어. 그러고 온다고 바로 못 온다고 그랬다 여기 대학교 교복이 있잖아 그리고 제 유니폼은 뒤쪽은 중국어로 배웠어요 아, 네! 중국어가 써있네 중국어 학교인가? 그런 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시장인지 물어볼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국어 아, 네. 왜냐하면 중국어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이 교회가 적절한 것들 이런, 이런, 이런 아, 맞아, 맞아 아, 리소트 네, 리소트 하자가 어렵지 그럼 학기가 언제 시작이 되는거야? 여기도 공부를 좀 하면 외국으로 다 나가고 싶어요 여기도 공부를 좀 하면 외국으로 다 나가고 싶어요 Which country do you like? Maybe Thailand or Korea Thailand or Korea But before I go there, I have to learn also in Korean language So that we can understand each other 그래 그럼 내가 아무 말 할 테니까 Can you understand DeepVisaya? Yeah, I can understand DeepVisaya, why ma'am? Because I have an experience about... Because some athletes HindiVisaya are deepVisaya Ah, yeah Because Shilayu is like me Isaya, English, always It's mixed Yeah, it's mixed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 If you go HindiVisaya, you go ask mama Mama, what would you like? I like that Do you have boyfriend? I don't have a boyfriend, sir I don't have boyfriend I don't have boyfriend I don't have boyfriend Why is that? If you have a friend, you'll have to find our family Or you'll have to find our family Or you'll have to find our family Hello Yeah, I don't have a friend It's not obvious I'm single I'm single I'm single My soul meet soon Maybe 30 years old 30? 30? 30,0? Oh No I'm the only single that... our friend's mom Promise I... My... My... We actually have I already... I actually have 4 friends And 4 of them have a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Yeah, I have a boyfriend Only single? Yeah Do they all have a boyfriend? Yea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마야, 앞으로 그 아야야가 나타났어요 제가 어떤 성의? 25살이 있나요? 25살? 아, 나 너무 어릅 아, 나 너무 어릅? 가자, 잠깐만 집에 왔네 오늘 조안이 왔고 오늘 축제를 가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빈절씨 왜 아무도 안 왔을까요? 이번 이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왔대요? 옆집도 진짜 뭐 하려나 봐요 이제 아 진짜? 계속 꾸준히 와서 보네 남장부터 빨리 쳐야 되겠다 남장 치고 근데 계단 만들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계단이 만들고 나면 남장 치고 티까진 자 세이 야야 이거 옷 딱 이거 옷 딱 거기가 켠 자 아쿠 벌리 여태, 여태, 여태 여태, 아쿠 벌리 투 쿨쏠 쿨쏠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가 가 가 가 간 간 간 간 간 간 꼭 좀 가봅시다 동기 방식 조용식 진짜 하면 좋겠네 아니 문? 한길은 나한테 내 서비 intr Passion 내 서비스씨 에어보이 내 서비스 내 서비스 느꼈어 뭔게 인사할 거야 저점의 반대가 아아 가론 방방 방방 어 기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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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마스터다 유가 아 아 밤밤 데리러 갔어요 아 아 아 아 저거 타고 하는구나 가자 1 2 3 4 5명이면 여기 뒤에 탈 수 있잖아 만밤모토라 아 만밤모토라 오깨라 오깨라 가자 딜리 오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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